좋은 분은 좋아요를 사려깊은 분은 구독하기를 복 받는 분은 알림 설정을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246 갑니다 246 7 요번 요번 시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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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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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7 7 5 6 6 6 7 7 7 7 7 7 7 7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7 10 11 10 11 10 11 11 12 12 12 12 12 12 일단 세웅지마죠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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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지 더블하프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싹수가 노란데 그걸 콜 따면 어떡할거야 자 두사람이 머리끄댕이 잡습니까 잡았습니다 사빠 아 사빠 놓쳐버리네요 에잉 사빠 놓쳐버립니다 땡뚜 땡뚜 땡뚜구나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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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봐 한번 자 네개까지 뭐했구요 자 이원편 닭대가리를 버리고 플러시를 얻어내느냐 어머 얘 뭐야 아이씨 가슴 답답해지는데 그래 얘 뭐 뭐 달고 가는거 같은데 마 마 빠졌고 케이 퀸 아우 난 안되겠다 죽어라 다 죽어라 먹고 싶어 죽어 난 생각도 못했는걸 고마워요 쌀밥에 김치에 고깃가정 고맙습니다 킹퀸 킹퀸 세븐 세븐 이거 싹스 놀아서 폐가 별로잖아 그러나 보시는 분들 있으니깐 조금만 더 받아보지 않기로 예 죽을겁니다 이걸로 뭘 어쩐다고 한장 남았잖아 한장 남은걸로 어떻게 할건데 뭐가 될건데 이걸로 좋습니다 여기 많이 빨아먹었는데 딴방으로 갈까 딴방 가 조금만 다 해놓고 갈때 가야되는데 어머 풀하우스 땡큐 땡큐 다이아로 가야죠 큐큐텐 다이아로 가야죠 후원팩이 나왔죠 다이아로 가야죠 다이아로 가야죠 다이아로 가야죠 다이아로 가야죠 다이아로 가야죠 아이고 제모 떴네 칠조 한번 받아보죠 오 좋습니다 이거는 플러쉬는 아니고 풀하우스 된거 같은데 받아봅니다 예 졌습니다 제가 풀하우스죠 이 정도는 풀하우스죠 알면서 들어가 봤어요 여기 이제 풀하우스 뜬거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진짜 진짜 사람 마음 못알아주면 안 돼요 풀하우스 떴죠 저분은 지금 더 못먹어서 입맛을 쩝쩝타시죠 아유 아유 거기서 코를 봤냐 에이스 플러쉬로 나가버리잖아 이 양반아 거기서 그냥 질리지 그걸 왜 그렇게 왜냐면 풀하우스 잡았을 때 상대표가 에이스 플러쉬면 최고의 먹잇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못먹었잖아 에 그렇게 됐거든요 안됐죠 지금 여기서 광분해서 막 들이따 쳐야 되는데 액면이 플러쉬 같지 않았잖아 그럼 풀하우스지 뭐야 그 정도에서 칠 때는 죽었어야 오른데 죽었어야 맞는데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풀하우스 맞다는 거 보여드리는 그 제작비 정도 투입할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고마운 관계로다가 돈 벌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데 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도 좋죠 에이스 플러쉬 뭐 플러쉬인데 상대가 그냥 스트레이트여도 광분할텐데 백스테이트 뭐 마운틴 걸려버리면 많이 버는 거죠 어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패를 잡아도 상대패가 그지 같으면 못 번다 못 번다 못 번다 여기서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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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가 별로니까 이렇게 죽는 거야 돈이 안 되나 아 사기꾼들도 그래요 아 요번에요 인생 한번 졸업하고 그냥 새 출발 해야지 응 내가 준비해둔겠는데 자네 이번에 한번 잡는 거야 그래서 매달 5만원씩 벌 수 있어 그럼 걸립니까 매달 5천만원씩은 자네한테 뚝뚝 떨어질 거야 자네 음 그럴 때 이제 넘어가는 거지 내 말대로 하고 돈만 준비해 이렇게 하면 자네 한 달에 3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와 누가 걸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꿈과 희망의 요술나라 여기 있네 요술공주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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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요술적인 느낌 막 이게 있어야죠 요거 지금 저 치고 나오잖아 저 구봉이야 보여드릴게요 봉이상이라니까 저기 어머 얘가 보여드릴 거네 오른쪽에서 풀하우스를 노리고 가는데 구봉에서 끝나면 그것도 골치아파고 오른쪽도 짜봉이상입니다 지금 걸려드는 거 같은데 아프 나가세요 아이고 짜봉이네 어머 이게 웬일이야 구봉아 그 정도는 얘기하잖아 저기 짜봉이상이라고 보면 짜봉 정도 되니까 날아오는 거라고 몰라 근데 짜봉이가 알고도 오히려 쳐봤는지도 모르죠 일부러 야 난 풀하우스거든 근데 짜봉 정도 잡으면 그렇게 금액이 안 크면 그럼 너 준다는 의미로다가 한번 세려볼까나 그러고 세린다니깐 안 먹혀 잘 이렇게 금액이 아주 컸으면 차라리 후달달달 하면서 죽는데 난 여기 죽을 거야 짜봉은 예상을 했어야지 예상했었고 근데 거기서 쳤다 근데 금액이 그렇게 아직 높지는 않았잖아 그러면 에라이 저저 짜봉 제이트리플의 자만심이 있지 그러고 받아버리거나 그럴 수 있지 그때 역으로 맞았으니까 아니 또 콜 받았는데 그거 그 구봉이 치는데 그렇게 아유 또 붙었네 둘이 어머 그랬어요 이건 뭐 까본 건 아니니까 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아니 누가 배우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그냥 왜 이렇게 콜만 하는지 아이 몰라 자기 스타일대로 해 자 2647 4567 로 갈라나 2원평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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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저놈이 좋은팬데 머뭇거리다가 에이 지르자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이야를 일단 다 모으고 싶지만 안그럽니다. 저는 엄폐가 얼마나 소중한건디. 다이야도 안온다니까 그런다고 세계문 모이고 끝날수도 있다고 우리가 요노이 얘기했잖아. 다이아는 계속 오지 않는다. 다이야분들은 영원히 드비어스. 투표문 가볼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원패 오겠냐구요? 너무 오래 끌었다. 이것도 조금 덜 끌었어야 되는데 받아버린다니까? 이거 봐. 아까 적당히 끌었을 때는 어? 어? 아이치까? 꼬실까? 아이씨 일단 몰라 이렇게 느끼는데 이번엔 시간을 너무 끌었어. 그니까... 느껴버리지...에이. 이땐 벙카노so twi 이렇게 해석이 된거잖아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고 한 장 나면 제가 나한테 온다는 기대 보다는 스페이드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옮겨 볼게요. 총금액이 8조가 됐습니다. 마투명 겁나죠? 아름답게 죽어줘. 그거 진짜 힘든 거야. 그렇죠? 기도를 하네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 자, 9, 2, 7, J, 어휴, 완성하고 가네요. 하프치고 나와. 하프치고 나와. 하프치고 나와. 자, 왼쪽 잘 봐야겠죠? 저게 에이스 플러시가 되어 나타난다면 나는 오줌을 이렇게 흘립니다. 자, 지금 에이스 한번 봐야 됩니다. 왼쪽. 갑자기 돌변하면 그 땐 조심할 테야. 치고 나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제가 죽어야 맞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려야 맞는데 이번엔 제가 떴어요. 쿼터 친 거는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쿼터인데 너 치고 들어와 이러고 꼬시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저는 저같애도 저는 삥 한번 치지 않았을까? 너무 냄새난다. 그럼 이렇게 꼬시려는 게. 쿼터 정도 한 것 같아요. 좀 완성됐어. 그 전에 완성됐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꼬셔먹으려고. 나쁜 놈. 나삐. 어디서 날 꼬셔먹으려고. 나삐. 몇몇 대찌 꽁냥꽁냥 해 주고요. 자, 둘이 팽팽한 긴장감 흐르고 있죠? 네, 무릎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요. 딜러워패 돌렸습니다. 9987 99879 아, 좋습니다. 왼쪽에 풀하우스 완성된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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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시. 나는 이때 풀하우스가 되면 딱 좋은데요. 아, 저기 또 금액 올려버리네. 얘는 또 치고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시가 완성됐어요. 저는 이제 풀하우스 될까봐. 이게, 이게 봉이 죽을 맛인 게 이때 아, 풀하우스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따라갑니다. 제 79, 79, 79, 79, 17, 어, 됐습니다. 자, 플러시여야 됩니다. 여기, 저기. 예, 이걸 읽어야 되는데, 또 치고 나오면 봐봐요. 예, 플러시기를 제발. 왼쪽 플러시기를. 저기, 예, 고민하는 척 해주고요. 플러시기를 제발. 플러시기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결과. 예, 봐야죠. 이렇게 나올 때는 제가 풀하우스니까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의도대로 딱 걸려주거든요. 풀하우스라고 딱 느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줘야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면허 좋으시네요. 축하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조금. 도움 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무엇이 되요? 다시 만나리. 다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너 하나, 나 하나 있어. 이 사람은 또 고민합니다. 나는 추억에 찾아서 기다리. 다 같이 열하고 정다운. 열하고 정다운. 나 하나, 너 하나는 나. 어디서 무엇이 되요? 다시. 여기 코러스 여기서 넣어야 돼.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시작.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시작. 다시 만나리.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너의 모습. 애들 웃을 거예요? 크크크 할 거예요.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해라. 크크크 해라. 나는 저 배 속으로 사라진다. 요라 개정다운. 나 하나, 너 하나는 나. 어디서 무엇이 되요? 요라 탬투미. 안녕하세요. 보리수, 하리수예요.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뚜두뚜. 뚜루뚜뚜. 이제 시작합니다. 뚜루뚜루뚜뚜뚜. 뚜루뚜뚜. 뚜루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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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 7, 8. 사이.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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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다. 겁 안 막네. 자, 이렇게 삥을 자꾸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여기서 풀하우스였을 때 저 양반이 내가 삥치면 에라 요서가 그러고 하프치면 또 고민하는 척 하면서 또 그럼 저도 하프 한번 해볼까요? 희한하게 생겼네? 쿡 눌러보고 그럼 또 어디서 약을 팔려고 그래? 그러면서 또 하프치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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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왜 간거야? 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보면 잠깐 멍하게 그냥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멘트 생각하느라고. 그럼 안 가도 되고요. 계속 가고 앉았었네요. 영어로는 Go and sit down. 가고 앉아있네요. Go and sit down. 가고 앉아있네요. 오늘의 표현. 가고 앉아있네요. Go and sit down. 그런거 없습니다. 엉터리에요. 뻥이에요. 어쨌든 가지 않아도 될 걸 가고 있다. 마. 그래 생각합니다. 앰비다. 이명박이다. 마. 그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다 드러났잖아요. 끔 pixels. 제가 고민하나요? 어. 에이제이요? 에이제이. 렝터카 Come on. Check this sound. So to the sound 마투 나쁘지 않죠? 구련아 이거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다고 무릎 꿇어 아 진짜 핫크스로 이겼어 오 투 텐 오 텐 오 텐 어서와 어머 어머? 이러면 나 꼬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니? 가보자 시청자분들이 계신 것을 아이씨 이건 이도저도 아니었어 뻥칼 칠라면서 한번 받아 처불든지 와우 죽길 잘했네요 막판에 떠들었네요 삼삼 하이 가봄새 3 3 4 7 4 3 4 3 4 3 4 3 4 4가 왼쪽에 있지만 3 4 3 4가 없습니다. 에이스 꽂혀있구요 행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투표 가범시켜줘 아이씨 안녕 예 지금 녹화 중입니다 예 좀 이따가 치실 못 샀습니다 아니 지금 그 녹화 중입니다 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플러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지금 통화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예 자 상대가 지금 전 템플러시인데요 고민하면서 예 이거 지금 시간 오래 큰 거 잘했어요 아 죽어버렸네 예 알겠습니다 예 카톡 주세요 예 예 요 스트레칭이 시작합니다 으흠. 샐리직 방송하면서도 전화를 받아 제끼는 이 호연지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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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것 자연스럽게 하면 되잖아요 뭐 뭐 뭐 전화 받는게 죄입니까 아 아까 재밌었는데 그때 너무 못 먹었어 그렇게 떴을 때 먹어 제끼었을 것을 그런 거 허슬린 하프지 뭐가 있긴 있어 냄새 보니까 똥방구야 똥을 가득 가지고 있는 아이야 괜히 똥 싸지기면 힘들어져 피하는 거야 잘 피했어 저거는 아파 붙이는데 뻥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하지 마옥을 베어잖아 첫바닥은 벽 하나 있으니까 가봅니다 자 2,3,5,1,2,3,4 떠도 되고요 마투가 돼도 좋고요 그런 거지요 음... 진짜 소심하네 다들 게임을 시작합니다 야 일단 하트로 쭉 모으고 싶죠 그러나 게임 원패가 있는데 어찌 그런다요 자 카원 있으니까 가보죠 방을 떠날 때가 됐군요 이 방은 다 쭉 빨아버린 걸로 투표하면 얘도 받을 겁니다 금액이 안 비싸니까 그쵸? 자 방이동합니다 어머 방이동 네 됐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송파구 방이동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안 풀릴 때 또 새로운 데를 이렇게 가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한우물만 판다 이러는데 깨작거리는 게 나쁠 때도 있지만 또 옆에 우물이 바로 터질 수도 있는데 한우물 맨땅 계속 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으어어어어어 정보화사회인데 말이에요 ㅎ 배어에 혼자서 치고 répák 1,2,3,4 A,2,3,4 가봐 자 2 들어오면 아주 잘 된 선택인데요 2가 왼쪽에 오른쪽에 하나씩 있네요 여러분 별로 확률은 없죠 거기다 왼쪽에서 지금 하푸 치고 나왔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이트 쪽일까요 99 삥 한번 쳐주고요 저는 하푸 나왔으면 안갔으면 쿼터 안가 그러면 근데 이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안가 이럴 때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가 지금 별로 확률이 안 낮은데 거기다가 2조를 그냥 투입시킨다 별로야 아 붙었습니다 풀하우스죠 풀하우스 풀하우스 요럴때 풀하우스가 가장 좋은 먹잇감은 요런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자기보다 낮은 풀하우스면 더 좋지만요 퀸 퀸 콜 콜 콜 콜 콜 어휴 애들이 못 받기래 다 죽으면 안 돼 콜 콜 콜 콜 풀하우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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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잘 골랐네 퀸 버리길 잘했더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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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막판하고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거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다는거 잊지 말라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지막 뻥카로 인사 마칠게요 근데 안먹힐 것 같아 아까 쳤어야지 다 글로벌 3개 있대 자 안녕히 계시구요 좋은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받아버리네 에이씨 나 삐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진짜 기분좋을거 같습니다